안궁철 씨 2000년도에 연강대 연극 동아리 회장 맞죠? 맞습니다만. 그럼 한응식 교수 사건 아시겠네요. 안궁철 씨, 저 모르시겠어요? 제가 한응식 사건 담당 형사였습니다. 위원 측은 너무 기가 막히죠? 도대체 뭐가 궁금해서 저를 찾아오신 겁니까? 뭐 궁금하다기보다는 확인 차원에서 찾아온 거죠. 범인을 찾기 전까지는 안궁철 씨는 주광산 살인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니까요. 게다가 과거 한응식 사건에 중요한 키를 갖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까지 찾아간 겁니까? 어린 시절 안궁철 씨에 대한 부모님의 증언은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경고하는데 우리 가족은 건들지 마십시오. 지금은 가족이지만 그때는 친구였죠. 건들지 말아야 할 대상이. 뭐라고요? 제가 안궁철 씨를 현재 사건이나 과거 사건의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는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지켜야 할 것에 대한 애착이 남들보다 훨씬 각별하다는 거. 안궁철 씨는. 그게 잘못됐습니까? 잘못했다기보다는 매우 위험한 일이죠. 누군가를 지킨다는 것.